아이고 사랑하는 우리한테 달려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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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대로 안아줄게 불러 옷이 올라가버렸네 우리 불러 살찌어가지고 옷이 올라가버렸어 자기야 살찌으면 메리아스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런것처럼 불러 살찌어가지고 우리 옷이 올라가버렸네 아이고 안아줄게 아이고 우리 한판 한판을 자기야 먹 좀 많이 먹여 어우 말랐어 안 먹어 사봉이 그릉지로 밥 먹어 한타가 삶에 나기 없어요 응 그래도 먹어야지 그래도 맘마 먹어야 돼 다 먹어야지 엄마가 닭가슴다 또 해줄게 우리 불러는 남기는게 불러 안좋아 아우 불러 혼자 밥 다 먹어야 돼 얘네들 점점 차이가 엄청 많이 나 너무 많이 차이나 얘네들 밥 따로 줘야 될 것 같아 블루가 엄마가 다 먹냐 엄마 손가락도 먹으려고 봐봐 봐 내 손가락도 다 먹어 블루 아이고 엄마 마저씨 벗어? 아이 싫어 아이 싫어 엄마 마스크 안 벗을 거야 진짜 우리 집 강아지들은 산책에도 이렇게 이쁜 강아지들 못 봤다니까 진짜 이쁜게 생겼지 우리 한타는 미스코리아 감이야 다리도 길쭉 너무 다르지 미스코리아 같은 거 강아지 그런 거 있는데 우리 한타야 준비 좀 할까? 우리 한타 미스코리아 준비할까? 몸매도 이렇게 쭉쭉 빵빵한데 빵빵 블루도 준비한다고? 원래 블루가 이쁘니까 블루가 젊으니까 어리니까 아이구 엄마 마스크 벗지마 아빠 촬영해서 창피해 지 잡아왔어? 블루 지 잡아왔어? 지 잡아와 우리 고양이 우리 블루 지 잡아왔어? 우리 블루 고양이야 강아지야? 지 잡아왔어? 아침에 지 잡아왔어? 어? 강아지예요 고양이에요 정체성이 뭐예요? 블루씨 어? 지 잡아보고 잘한 거야? 잘못한 거야? 강아지가 지 잡아왔는데? 고양이 잘 잡을래 잘 잡을래 블루 잘 봐요 한타 한타 잘 봐요 엄마 던집니다 여보 보세요 여보 갑니다 뭐야 안 잡는데? 잘 봐 한타가 가져오는 거야 한타가 알겠지? 한타가 가져오는 거야 알겠지? 화이팅 엄마는 한타 펴 화이팅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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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타 한타 여기 봐 슝 가져와 가져와 한타야 가져와 한타야 얘네들 뭐야 간식 너무 많이 먹었다 간식 너무 많이 먹었어 간식 너무 많이 먹었어 아빠 말 만든네 아빠 말 만든네 아빠 말 만든네 아빠 말 만든네 아니 아니 나는 한타 줄 거야 한타는 지아 한타부터 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한타는 지아 안 잡아도 돼 우리 한타 씨는 지아 안 잡아도 엄마가 간식 많이 줄게 아무것도 안 해도 간식 많이 줄 거야 턱도 말라가지고 자몽에 놓고 그리고 한타가 많이 줄 거야 뭐 하지마 그래도 많이 많이 줄 거야 알겠지? 한타 사랑해 우리 한타는 지아 안 잡아도 엄마가 간식 많이 줬지? 밥도 많이 먹어 한타 사랑해 야 헤엑 헤엑 아이 너 Sean 배에서 올라갔어? 배에서 올라갔어? 아이고 똑똑해 배에서 올라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